안녕하세요. 장우진입니다. 오늘 출근길이고 오늘은 저희 멍멍이가 같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간이 낑낑 만져내달라는 소리가 들릴지도 몰라요. 이미 디지털 오디오라는 것이 거의 100%라고 말해도 될 만큼 물론 100%는 아닙니다. 아직도 LP나 카세트 테이프들을 통해서 음악을 아날로그 프리앰퍼와 아날로그 앰프를 통해서 듣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한 마켓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일단 가격대가 좀 나가죠. 어쨌건 우리가 디지털 오디오라는 것이 그분들 세계에서도 스트리밍 그래서 고음질로 해서 그런 쪽으로도 또 발전이 되고 있으니까 일단 디지털 오디오라는 것은 우리가 귀로 듣는 아날로그에서의 소리 에너지를 정해놓은 규칙에 의해서 디지털로 변화를 합니다. 변화하는 방법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랑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랑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계속 그걸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지를 한번 의심을 해 보고 그걸 증명해 보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화를 하시라는 얘기지. 저도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 내용인데도 뒤늦게 이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나 뭐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 며칠이 이제 그 rms나 피크 이런 얘기들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얘기도 rms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다시 이제 우리가 샘플링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는데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 가운데 그 일단은 들어와서 증폭돼서 아날로그 오디오 시그날로 변환된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로 변환된 것을 우리가 일단 48kHz로 샘플링을 이제 샘플링 레이스 48kHz로 했다라는 말은 그 들어온 파형의 1초 분량을 내가 48000으로 조각을 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축을. 그러니까 즉 이제 하나의 샘플은 48000분의 1의 시간을 가지는 그 부분을 이제 골라내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샘플링 비트라고 말하는 16비트라고 말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의 크기를 16단계로 쪼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16단계로 쪼갤 경우에 이제 이게 우리가 아날로그는 아날로그에서의 에너지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왔다갔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플러스값 피크까지 갔다가 아날로그 마이너스 네거티브 끝까지 가는 그래서 그걸 사인파를 우리가 보면서 음향을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소리를 만들어냈을 때 이 소리라는 것의 전달의 방식 자체가 공기를 앞으로 밀었다가 뒤로 왔다가 하는 그 사인파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왕복하는 것 같은 에너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에너지에 의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거고 그것을 진동판에 마이크의 진동판이 동일하게 움직이고 그래서 그게 전기신호로 변화됐을 때 플러스값과 마이너스값을 가지는 그 교류의 에너지 방식에 의해서 소리라는 것이 소리신호가 정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크기 크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그 진폭의 폭이 큰 거고 고음이면은 그게 빠른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가 전기신호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우리가 디지털로 넘어올 경우에는 마이너스값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지털은 오로지 플러스만을 해요 마이너스나 나누기는 이제 그거를 플러스를 다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래서 16비트라고 정해놓으면 16비트의 오디오는 중간 부분 16을 반으로 나눈 부분을 중간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류해서 말하는 0의 기준점으로 놓고 그래서 16비트의 끝까지 가는 거 그러니까 그 반주기 위에 부분 우리가 아나라구에서 말하는 사인파에서 위에 부분에 말하는 거를 그 16비트의 반을 나눈 거에 윗부분에서 처리를 하는 걸로 아랫부분은 그 16비트를 반 나눈 거에 아랫부분에 있게끔 그래서 이게 16개의 비트 안에 그 실제로 4만 8천분의 1로 조각난 그 오디오 데이터가 그 안에서 포함되게 되는 거예요 24비트다 그러면 12 위의 12가 플러스 쪽의 데이터 밑에 12가 마이너스 쪽의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교류해 있는 에너지에서 피크까지 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파에서 맨 위까지 올라가는 거 꽉 찬다라면 16비트라면 그게 다 꽉 차 있는 거고 다 111111 해서 16비트가 풀로 꽉 차 있는 거 그래서 그 값이 이제 16비트 데이터가 소화할 수 있는 가장 끝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에서 피크를 넘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그것을 넘어갈 경우에는 그게 뭐 엄청나게 좋은 데이터 등 그러니까 17비트에서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24비트에서는 소화가 가능한 부분이라도 그걸 16비트 처리해서는 그걸 담을 그릇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줄여서 뭐 하는 것이 아닌 거고 그 줄인다는 것도 잘라내는 거니까 불필요한 그런 것들 어쨌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8kHz라는 것은 그것을 1초를 4만 8천 분의 1로 쪼갠다는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오디오의 그 소리의 양에 대한 거를 16비트 24비트에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거를 그 크기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뭐 디지털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냥 피크만 하나 있으면 가능해요 피크치만 있어도 우리가 그 마이너스로 내려갈 부분이 없으니까 마치 직류 값에서 직류 전기 플러스 4V 플러스 5V 하는 것 같이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리의 성질 자체가 교류의 성격을 가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 마이너스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 아날로그적인 교류적인 그 신호의 처리에 있어서 그 실제 크기를 표현하는 방법에서 그거를 피크 값 가장 큰 소리 부분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지 우리가 전기를 얘기할 경우에 우리 지금 한국에서는 220V를 씁니다 미국에서는 110V를 쓰고 그 220V라고 말하는 그 전기 값이 아 그류라는 것은 0V에서 플러스 피크까지 갔다가 다시 0V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 피크까지 갔다가 다시 0V로 가는 우리 그 사인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이렇게 그렇게 표현되는 에너지인데 그것에 지금 현재 값을 말하라고 하면은 그게 시간에 따라서 값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직류는 그냥 플러스 300V 그러면 직류에서의 300V는 처음부터 끝까지 300V일 뿐인데 교류에서의 300V는 그게 실제 피크에서의 300V를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 피크를 넘어가는 이제 그 내려올 테니까 0V까지 내려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피크 값으로 이 전기의 값을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평균 값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교류에서는 또 평균이라는 거가 그냥 그 평균을 내버리면 그 한 주기를 평균을 내보면은 그 중간에 0으로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균이 0이 돼버려요 네 사인파의 한 주기의 평균을 내보면은 중간에 0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부분과 마이너스 부분에 그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부분에 반응이 있어야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그거를 평균 내버리면 0인데 그러니까 실제 교류의 표현에서 그 평균 값을 말하는 거는 그래서 한 주기를 사용 안 하고 반 주기를 사용한다고 해요 반을 그러니까 플러스 쪽에 반이고 뭐 마이너스 쪽에 반이건 간에 하여간에 그 반 주기 한 주기의 절반 값을 그걸 평균 내는 걸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0.637을 곱한다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 피크 최대 값에 0.637을 곱한 값이 평균 값이 나온다는 얘기지 네 그게 이제 실제 평균 값으로 표현되는 것 것인데 근데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회로 설계를 함에 있어서 그 직류에서 표현되는 것과 뭐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실효 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기를 다 이용을 해봅시다 반 주기를 쓰지 말고 한 주기에서의 실제 전압의 크기가 어떤지를 그 평균적으로 내는 그래서 그게 rms라는 거지 이게 루트 및 스퀘어에서 평균 그러니까 평균 제곱근 예 평균 값을 잡아서 제곱근을 한 값 그래서 그게 실제 피크에다가 곱하기 루트 2를 하면 그 값이 나와요 그렇게 그게 이제 일반 우리 이제 아날로그 상에서 우리 전자회로나 전기회로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디지털로 넘어와서는 뭐 그 값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고 해서 뭐 정확하게 수치로 변하기가 이게 음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게 사실상 저도 제일 많이 이제 머리에서 이게 뭐 딜레마 같이 있던 것이 그 평균 값에 우리가 평균 값이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이제 피크들의 평균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 말한 것 같이 진짜 피크가 있을 때 rms 예 피크 곱하기 루트 2를 한 값을 의미하는 것이 수학적인 설명인데 그 설명으로 우리가 오디오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디지털 오디오에서의 그 검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한다라는 거 좀 이게 모순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왜냐면은 그 디지털 오디오에서는 우리가 교류해서 안하려고 해서 말하는 것 같이 그 한 주기의 평균을 0으로 만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한 주기라는 것이 다 플러스 값 가운데 있는 샘플링 비트에서 다 소화를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평균 내는 값하고 우리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싸인 파츠 다 같이 파지티브와 네거티브와 밸류가 있는 것에서의 평균값 내는 것과는 다르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rms를 그렇게 수학적으로 물론 이제 계산식이나 알고리즘에서는 그렇게 정할텐데 거기에서 모순이 있다라고 이해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rms는 교류회로나 뭐 이런 거에서 다 시간이 그게 시간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한 주기 반 주기 말한 것 같이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에서는 그렇게 쓰는 것보다 300ms라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그 최근 300ms 동안에 피크들을 나눈 평균한 것 그 값을 rms로 쓴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게 300ms 동안에 각각의 피크를 의해 rms값을 그거를 다시 rms로 뭐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교과서적인 설명은 300ms 동안에 300ms 동안에 각각의 비크들을 최근에 300ms 동안에 반복되는 그런 파형들의 평균 값을 평균 피크치를 rms로 한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회로상에서 생각하는 rms 그 부분과 우리가 실제 디지털 오디오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가 지니는 부분에서 설명될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셀리더 바이 발이 안 나오네 예